저희가 마무리 무대만을 나누겠습니다, 마무리 무대만을. 우리 1박 2일 안에서도 노인이 있거든요. 오늘 연정호 씨와 정아, 서로를 함께합니다. 노래. 우리 이제 지금은 같이 노래 불러요. 그렇게 그리던 당신과 만남이나. 준비! 웃어도 되니 지워도 되니 추억을 나한테 갖지 말아요. 다시 만남이나. 이 날이 행복한 가림도. 오늘 처음으로! 흘러 흘러. 시간 속에 묻혀질대도. 얼굴을 맞대. 이대로 살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죽었어도 행복한 비대기처럼. 그냥 지금 이대로. 랩 좀 드릴게요, 랩 좀 드릴게요. 자, 정민이. 정민이, 정민이 댄스 댄스. 랩과 함께 프린스타일. 정민이, 정민이. 정민이, 정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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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재미있게 잘 나왔습니다. 테레비전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못하셨어요. 아쉬워요. 너무 웃기고 재미있었어요. 최고 오즈의 골짜기 오즈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기회에 또 한 번 오세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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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